자, 하이로닉의 대안주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해외 쪽에서의 성과를 주목해 볼 만한 비올이라는 종목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탈머 정책 받고 전립선도 더 얹어서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을 함께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비올과 위더스 제약과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대안주로 하나씩 주셨는데 하이로닉도 그랬지만 오늘은 좀 생소한 종목들, 잘 못 들어보신 종목들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접하실 것 같아요. 비올부터 김민수 대표님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다른 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쪽의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보강을 시켜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비올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한때 라파스 같은 종목들이 또 보강을 갖았었죠. 그런 쪽에서 이런 RF라고 하는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스칼렛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피부 리프팅 또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씰펌이라고 하는 기미 홍조 치료, 술 먹으면 다 생기던데요.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고요. 또 스킨 스탬프라고 하는 쪽에 화상 여드름 치료 관련된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쪽은 휴대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매출이 한 80% 차진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소모품이 20%다 보니까 장비가 잘 팔리면 이어질 수 있는 또 추가적인 변화, 계속 눈길이 가는데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말씀하셨던 장비 제주들이 꾸준하게 검색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잘 몰라도 여성분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수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씰펌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된 씰펌X를 개발했는데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를 또 일본의 쇼난 뷰티 클리닉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병원 체인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또 수주를 확보했다는 관점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중국도 들어갑니다. 중국의 시우한 제약그룹 쪽에서 이 씰펌X를 5년간 180억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단일 계약으로는 회사 입장 쪽에서는 사상 최대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다 들어가네요.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50억 대로 6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도 76억 대를 전망을 하는데 이런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파른 실적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확인해야 될 또 하나의 의료기기 쪽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총이 1,200억 대 정도다 보니까 또 많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가의 눌리목 이후에 동력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비올, 피부 미용과 관련된 또 의료기기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으로 비올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김병수 피비님은 역시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위더스 제약을 주셨습니다.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1,500억 대 시총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탈모 시장 자체가 물론 관심은 많지만 이런 종목으로서 시총으로서 크지 않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의약품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연이은 탈모 공약에 관련주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형 탈모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전용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하게 되었고. 주사형 탈모 치료제 생산 핵심 기술로 불리고 있고. 앞으로는 경구용,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형 탈모 치료제로 변화될 건데. 여기에 선조업체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전용 공장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안성 공장이 작년에, 이제 21년에 착공해서 올해 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전용 공장이다. 주사형 탈모 치료제 이쪽에서 아마 좀 선두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탈모 이외에도 복제의약품, 제네릭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복제의약품 품목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자체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1개를 충족하면 원가에 대비해서 50%. 그리고 2개를 미충족하게 되면 38% 정도의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 생동성 시험이 좀 주요하다. 제네릭 업체에서는 주요하다.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6개 제품의 자체 생동성 시험을 하게 되었고. 23년까지 이를 90% 이상으로 늘려서 매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자체 생동성 시험 품목을 늘리게 돼서. 의약품 비중의 90%까지 늘리게 된다면. 약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좀 더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의 주성분인 두타스테리드를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립성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2000억 정도가 되고. 연평균 8% 이상의 성장, 고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돼서. 24년에는 약 5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서도 각공받고 있는 두타스테리드를 아마 글로벌 라이선스에 공급하게 되면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더스 제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하이로닉과 마찬가지로 탈모 치료제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남성분들이 또 고민이 많으신 전립선 관련한 치료제도 역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고요. 위더스 제약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 번 쭉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종목이고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또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봉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가격대이긴 합니다. 주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9천 원대까지 내려와서 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가격대인데. 지금 보시면 만 천 원대 가격대에서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21선이 지나가는 대략 한 1만 3천 원대를 먼저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 아랫부분인 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위더스 제약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비율도 볼까요, 대표님?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만 지난 작년 12월이었죠. 이때 주가가 크게 변했던 첫 번째 흐름이 중국의 대규모 계약 체결하면서 한번 움직였던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변화는 아직 크게 이어지지는 않는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한 번 저점대에서 크게 반응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좀 더 변화를 기대한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한 2,200원 전후적으로 해서는 진입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적어도 지난번 고가가 나갔던 가격대 2,500원대까지는 한번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손절가 2,05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과 위더스 제약 오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요즘 시장 좋지 않지만 이런 종목 한번 오늘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겠고요. 간단하게 두 분께 오늘 이번 주의 시장,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좀 도움을 청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미국도 휘청거리고 있고 그런 쪽에서 계좌도 많이 힘드실 걸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많이 빌리면 올라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겠죠,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 초반에 거의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 견디시고 또 될 만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교체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그래도 좀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비비님.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 전환이 되었다고 요약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적 장세와 이어지면서 테마성 장세도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것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